20년 9월 3일 흉가여행 48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러분들 원래 근데.. 이전에 여기 BJ분이.. 두 분이 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뭐가 지나갔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뭐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뭐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뭐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나와..! 나와..! 또치, 또치, 또치 가까이 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러분들.. 가까이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잠깐만요 저 분명히 뭐 봤어요 저기서 끊은 거 올라간 거 봤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잠깐만.. 저 안에 뭐 있어요? 하지마.. 저 누구야? 잠시만요 두 분이 계시죠? 지금? 지금 두 분이 계시죠? 어디 계세요? 지금 두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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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제가 갈게요 화내지 마세요 아..잠깐만.. 미쳐버렸다 진짜, 이거 존나 쎄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지금 2층에 올라가기도 전입니다 저도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1층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 2층에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지금 2층에 올라가기 때문에 울어요? 혹시 여성분이십니까? 혹시 지금 울고 계시나요? 예? 또치, 또치, 또치 와.. 헐릴 것 같은데 나이들아 여러분들 일단은 2층 가볼게요 항상 그랬듯이 일단은 2층도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층도 안 가보고 지금 1층에서 난리인데 1층은 그냥 무시하고 일단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따라올 것 같은데 근데 이따 2층도 가봐야 되겠죠? 안 가볼 수는 없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 것 같아 깜짝이야 방금 누가 막는다 쳐다봐야 돼 여기는 요상한기훈님이 BJ 까오님한테 제보를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가서 절차도 좀 눌러주시고 추천도 좀 눌러주세요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Estelle 고춧가루 고춧가루 뭐야..?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요 으악 비빔내.. 무슨 소리야? 흐아... 으아.. 으아!! 흐아.. 흐아.. 흐아... 아...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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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어..? 으.. 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 ou lad 으으아아!! 으악 으으으으ác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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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잠깐만.. 하지마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하지 마세요 전 나갈게요.. 아니 잠깐만요 누구신데요 거기? 여기.. 누구 계세요? 저.. 저.. 그냥.. 울지 마세요 x2 울지 마세요 x2 울지 마세요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울으세요? 울지 마세요 x2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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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그만 웃으세요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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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잠깐만.. 아.. 아.. 얘기 안 해주실거죠? 얘기 안 하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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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다붓아 다붓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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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